안녕하십니까 25년생의 오춘봉입니다. 두말하면 잔소리, 세말하면 곧밭 능희, 송희 직판장 처음 보시죠? 010-3898-767 여기가 진짜 직판장입니다. 송희, 능희 전원동산이라고 여기 직판장이에요. 사장님 안녕하십니까? 진짜 직판장 맞죠? 예예 그럼요. 진짜네 진짜. 밑에 것도 한번 봐주시겠어요? 이건 5등이다. 1등이에요. 그럼 비교 좀 하게요 형님. 이게 몇 등이에요 밑에 게? 5등이고 위에 거는. 1등이지 형님. 1등. 여기는 제가 여기 전원농사한 송희 등이 최고가 매입 554-7677 제가 핸드폰을 알려드렸죠. 여기는 대한민국의 신짜배기들만 이렇게 급수에 낮춰서 1도 없이 도매가로 여기는 우리 대한민국 송희가 인내엄내 능희를 인내엄내 하지 마시고 와서 전화 주시고 이쪽 오시면 사장님이 사장님이 몇 년 되셨죠 사장님? 요쪽 요거 하신지가? 예예. 얼마 되셨어요 형님? 사장님 이게 몇십 년째에요 사장님. 제가 이제 유튜브 홍보하고 있는데 진짜를 찾아서 오고 있습니다. 진짜 진짜 형님. 와 형이 지금 1미터 앞에서 찢어지려고 하네요. 사장님 몇 년 되셨어요 형님. 저희 동생이 무조건 요구한다. 저희 전국에서 왔어요 사장님. 1등급이에요 1등급. 다시 시행해. 사장님 이거 자연산 송희 맞지?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예. 근데 삼촌 능희도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능희? 능희는 없어요. 지금 송희 맛있어요? 능희가 언제 나오고 언제 끝나요 삼촌? 9월 한 8일경부터 나가지고 9월 말일경. 그럼 딱 끝나는거에요? 저번에 왔을 때 능희 엄청 먹었거든요. 여서 능희 2마크 하는 동생이 사장님 진짜 능희를 대한민국 능희 이런 능희가 있나라고 제가 동생이 여서 매입해가지고 우리 먹었어요. 지금 또 저희 대전서 오고 광주서 오고 했는데 여기로 돌아돌아서 왔습니다 하장님. 고맙습니다. 제가 여기 전원농산 송희능이 제가 전화번을 올렸죠. 사장님 존경합니다. 정직하게 하시는게 이게 있어요. 그 지역에 그 외부인이 아니고 지역분이 추천하는 집이 진짜 오리지널입니다. 그건 우리 동생 여기 오리지널이니까요. 이렇게 인마에 들어왔고 다음에 또 오면 내년에 오면 좀 저 이렇게 털북색이 오면 좀 부탁 좀 드릴게요. 능희 가지러 오겠습니다. 좀 좋은 제품 좀 좋은 후에 부탁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 삼촌 내년에 봬요. 네. 감사합니다. 여기 제가 간판 한번 더 소개해 드릴게요. 여기가 송희능이 세고가 매입 010 3898 7677 여기가 진짜 1등입니다. 여기는 예 두말하면 잔소리에요. 그냥 100% 보증이니까요. 아니면 저나 우리 의성 동생한테 얘기하면요. 빠꾸있으면 얘기하세요. 빠꾸 없습니다. 100%입니다. 여기는 일도 작업 없습니다. 맞죠? 사장님? 예 감사합니다. 또 뵐게요. 내년에 능희하러 오면 좀 많이 도와주세요. 건강한 시장님, 재인사 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건강한 시장님! 네 건강한 시장님 교수님 전원